이 구스트패스 뒤에 뒤로 이제 넘어가서 아 저건 고대유적이고 이계탑이구나 오 직업이 있네? 히든 직업 아니야 히든 직업 그럼 가죠 원소 호출이나 한번 써보자 나 왜 이렇게 약해져 있냐 자도 될까요 여기서? 남의 집에서 텐트 치고 자도 되나요? 이 체르소니즈에서는 법사 직업이 없었죠 전사 제가 지금 전직한 직업만 있었죠 이게 약간 병행되는건줄 알았는데 만화도 올려주잖아요 이게 아니라 얘가 법사 그냥 선생인가 보다 이쪽 동네 근데 이 근처에 호로 있는거 생각하면 상당히 상위 던전인거 같은데 일단 가보죠 자 나왔구요 일단 기본저항이 좀 올라간 상태고 차 한잔 일단 마시고 한번 써보자 사용했니? 오오오오오오오 상황에 맞는거 좋네 진짜 여기다가 냉기 가능? 중복템? 음 그 딴거 안되구요 이동해나 합시다 어디로 가면 되나? 어디로 가면 되나? 어 여기 저기 뭐냐? 저기 먼저 갔다가자 머니까 여기 다리 뒤 한번 갔다 가겠습니다 어 그냥 빈집인가 본데 어 아냐 뭐 있다 넘어가는 데 있다 올라가 봅시다 몬스터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 건물 자체에는 그쵸? 하나 숨겨진게 없구요 내려가는 걸로 하죠 왠지 좁고 저기 근처에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든다 발라발라 가베리도 먹어 가베리는 0.6인가 0.8인가 0.6일거에요 0.6에 스태미나 해복이 붙어있죠? 저기 유령이 있다 있으니까 보라색인거겠지? 맵 자체는 그렇게 또 어 약한 녀석이다 어 약해 바닥에 뭐가 있네? 일단은 분위기상 두명만 있는거 같다 별거 없네 그러면은 안되지 가방 어 이거 뭐야 레버가 있네? 야 이거 가베리와인만 보충하면은 많이 좀 꿀좀 빨겠는데? 영광특제 많이 나오겠는데? 별거 없죠? 오 와인이 나오네? 이게 와인이네? 야 이러면은 나 그냥 가져가라는거 아냐? 자 고스트눈만 나오면 돼 여기 그 영원초 캐면 나오고 고스트눈은 어? 야 재밌는데 게임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나도 하는맛이 있지 그래 이 정도는 해줬어야 됐어 진작에 아 안된다네? 아 게임이 너무 이게 버그가 심해 멈춰버려 잘못되는거 있으면 검은 판금 투구? 오 야 괜찮네 야 잘나왔네 잠깐만 잠깐만 추위방어가 붙어있는게 좋은데 데코보다 약간 구리긴 하다 아 이거는 뭐 됐고 아 무게가 좀 그렇네 올라갑시다 돌아가지 일단은 됐어 이제 됐구요 영성광특제 만듭시다 먼저 세개나 만들 수 있죠? 체력포션도 만들고 체력포션도 만들고 아 너 아 포션때문에 지금 무게가 너무 오링났어 영원포션도 만들고 지금 많은게 되기 때문에 아 이제 정비도 끝났겠다 바로 이동하도록 하는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어 무슨 이상한 건축물 같은게 있는데 저기 보이죠? 아 왜 이렇게 오늘 버벅이는거 같지 게임이? 음 아무것도 아니구요 그러면은 저기 갔으니까 저긴 볼일없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죠 저기 저기 스승님 집이 다죠 이쪽으로 일단 가봅시다 야 원소 호출이 훨씬 가성비가 좋다 어 만화가 없네 원소 호출 가성비가 훨씬 좋네요 왜냐면 이거는 팔 들어갔는데 이건 오면은 그냥 적재적소로 쓰는거 아니야 완전 사기 스킬이네 이제 별로 달지도 않겠어 기본에 냉기 플러스 어 양먹었고 흡수 흡수 나름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왔는데 끝이죠 저쪽이랑은 이제 별개로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갑시다 야 야 되게 오래간다 번개 저거 흡수해둔거 야 진짜 메이서 세다 너 세방이야? 와 진짜 세다 딴게 필요가 없네 스킬이 그리고 한타 때리고 강타 치면 이렇게 나가는데 빠르게 두타 때리고 빠르게 두 번째 강타 아니 빠르게 첫 번째 강타를 때리고 약타부에 그 다음에 강한 강타 나가는데 저거 괜찮네요 고스눈 쟤네 아직도 싸우고 있는거야 새우랑 흫 뭐랑 싸우고 있는거야 새우가 아직 살아있냐 그 독을 막고 서로 뭐 독면역에 전기면역 그런거 아니지 어 분명 싸우고 있는데 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안보는데선 안싸우나봐 일로 갑시다 타락한 무덤 어 여기는 안춥네 디자인은 엄청 추워보이는데 어 웬디고가 있네 예전에 처음 웬디고 갔을때 완전 괴물인줄 알았는데 아래있는 웬디고 안올거 같으니까 여기 갔다가죠 피자국 있는거 보니깐 뭐 있을거 같다 왜이렇게 넓어 베비 잠깐만 내려갔다가자 왜이렇게 넓지 이거 어 나 버프가 아직도 안사라졌어 새우한테 발라놓은건데 아 5초 남았네요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한번도 안써봤죠 된거야? 어우 뭐 흘러나오긴한다 여기는 뭐 길이 한군데가 아니네 문이 있네 그것도 이제 비치탑처럼 진행을 하면은 갈 수는 되겠네요 최초의 식인종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웬디고는 뭐 그냥 적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우 저거 다단히트 되는거 최초 식인종한테 맞았으면 죽었겠다 잊어서 하는 말인데 누워있어 아 이게 안돼? 아 이게 안돼? 야 충격 까지는것좀 봐 소름이네 약간 타이밍 애매하다 윈디고가 근접을 많이 안써봐서 갈피가 안잡히네 물약 위주로 좀 먹겠습니다 물약이 너무 많네요 동대도 많고 혼자 이렇게 밥집을 차려놓은거야? 아 윈디고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는데 내가 과대평가 하긴 했지만 야 템도 나름 괜찮게 나오네 아 나야 뭐 좋지 이렇게 잘 나와주면 여기는 지금 윈디고 하나뿐이다 독방이다 저기 넓은대로 가야된다 이거네 여기도 춥냐? 아 여기 따뜻해진다 아 길 너무 상노동 없는데 생각보다 좁은데겠지? 보기와 다르게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돼 기를지도 몰라 나 이거 독주왕 있는 갑옷입니다 독주왕이 내가 얼마나 높은데 별거 없다 이거 한마리이면은 자기가 기를까? 어디가 기를라나 뭐야 오션 프리카케 프리카세 네 후리 같기도 아니고 자신만의 비법이 하나씩 있나보고만 이것들 저거 뭘까? 야 진짜 어둡다메 아 못가는데구나 저기는 아래는 몬스터 없는거야? 뭐야 맵 왜이래? 저거 한마리 있던거야 그러면은? 이게 퀘스트 관련된거겠지? 하하하하 이 쓰그매운차 덕분에 잠을 거의 안잔나 길이 대체 얼마나 많은거야 묘하게 튼튼하네 약한 주제 저기 길이랑 저쪽의 길 있고 여기도 길 있죠 여기 먼저 봅니다 쓸데없이 넓네 진짜 DVD만 템이 너무 좋아 올라가는 건 길 아니고 내 생각엔 그냥 그냥 엿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쵸? 정확하죠? 미치 길이다 이 길이 내 생각에는 come on! 그 사각이 있는 곳에서! 그 사각이 있는 곳에서! 그 사각이 있는 곳에서! 감사합니다.